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금은 난해하거나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으면 뭐지? 싶다가도 두 번, 세 번, 네 번 들으면 계속 맴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한 번 여러분의 호신의 부분을 찾아보세요 네, 감사합니다 정말 유토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키를 조그만 잘못 잡아도 다 박살이 나는 곡이거든요, 잠시만요 한 번 적기로 다시 한 번, 화면에 한 번 더 높게 해놨냐? 그럼 해보자 만약에 실패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노래 첫번째 노래 그 노래는 노래의 춤을 춰 뒤에 두 번 아들 한번 하고 저희도 진짜 처음 불러오는 곡을 이렇게 마이크를 잘해 처음 불러서 첫번째 노래 빛나는 낮은 밤 안 잡힌다 죄송합니다. 누가 핸드폰으로 한 번 틀어 가주세요 아 진짜 한 번만 틀어주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틀어주세요 와 많이 마이크를 미리 메뉴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리 선공개되는 그런 콘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하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뻔 아니 이렇게 관객분들의 멜론과 음원 사이트를 공유하는 저는 덕분에 스트리밍이 1위에 추가됐네요 네? 어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어 이런 순간인데 Don't let them teach you bring you down Don't let them teach you bring you down 이거예요? 오케이 알 수 있어요 첫 유토비한 선공개입니다 One two three four Let's don't let the 하하하하 기회가 두 번인데 한 번에 저도 갑니다 네 One two three four Don't let them take you bring you down 하하하하 전개의 도움이 유독의 돈 유독의 돈 동그랜 다듬으며 동그랜 동그랜 기회를 위로 동그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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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양반만 한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저희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.